트로트 데뷔 10주년, 장민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꽃길만 걷기를. 샬롬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8편 29절, 하나님을 의지하라. 장민호 트로트 데뷔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민호님께 꽃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민호 아버지의 강 영상 100만초에서 돌파, 장민호 애경 홈백신 블랙신 광고 발탁, 장민호님 트로트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듯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TV조선 넷딸하자, 3MC 발탁, 넷딸하자 4월 2일 첫 방송, TV조선 새 예능 프로그램 넷딸하자, 3MC, 붐, 장민호, 두경환의 호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넷딸하자는 미스터로2, 탑세븐, 양지은, 홍지훈, 김다연, 김태현, 김우영, 별사랑, 은가은의 생생한 반전 일상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들을 향해 끝없는 응원을 보내준 팬들 중 특별한 사연을 보낸 분들을 찾아가 1일 1달로 노래 서비스를 해드리는 리얼리티에는. 미스터로2 이후 탑세븐이 총출동하는 첫번째 예능인 만큼 넷딸하자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화려한 수식어로 트럭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민호는 넷딸하자로 리얼리티 예능 첫 고정 MC에 도전하며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재치있는 입담과 진행력을 터뜨리며 만능 MC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탑6를 이끌며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장민호는 MC 중 맏형으로 넷딸하자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입니다. 장민호님 인성 동생들 챙기는 든든한 맏형 이명웅 무명때 용돈 받았다 영탁 내가 영웅이보다 좀 더 받았다 이찬원 트롯트롯 첫 월급으로 정장선물 정동원 내 원픽 삼촌 도도 한양님의 장민호님 인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라방 끝나고 MC에게 첫 인사 MC께 자석 양보하기 의자 손으로 슬쩍 밀어 넣어주기 최대한 멋있게 인증산되어 드리기 먼저 악수 청하기 악수하며 공손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기 허리 더더더 굽혀보기 두 손 맞잡고 또 인사하기 두 손 맞잡고 더 공손하게 허리 숙이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숙여보기 다시 한번 배꼽에 손을 이고 인사하기 화면에서 사라지면서도 끝까지 인사하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트롯가수 장민호님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팬앤스타는 3월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 M스크린에서 상용주인 장민호 데뷔 10주년 축하 이벤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장민호의 팬들은 지난 12월 30일 오픈된 팬앤스타 전광판 광고를 달성했는데요. 광고는 지난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백화점 디지털 광고 서울 버스 273번 외부광고 서울 마포구 홍대 M스크린 디지털 포스터 서울 마포구 합정역 CM보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CM보도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CM보도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크보 전광판 서울 지하철 2호선 42개역 대합실 전광판에서 노출되었습니다. 장민호의 서포트가 성공하며 팬앤스타에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댓글로 장민호님 응원합니다. 2021년엔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실겁니다. 장민호님만 보여요 등의 글을 전했습니다. 장민호의 팬들에 대한 화답 장민호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광고해주시고 버스 트래핑 고흥같은데 벤치도 광고해주시고 전광판에 올려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98번 98번이에요. 98번 버스 맞습니다. 민호특공대 파이팅 장민호 10주년 파이팅 뉴스파이터 장민호 트롯 데뷔 10주년 뉴욕타임스 스케어 광고 고생 그때 맞은 전성기 장민호 짧고도 길고 길다고 하기엔 무척이나 순살같이 지난 10년 지루한 기다림을 동행해줘 감사하다. 데뷔 10주년 팬들 향한 감사전에 장민호 마트에서 팬들이 카트 밀며 팔팔 열차처럼 따라와 장민호 데뷔 10주년 축하위에 전세계 팬들 힘 보태 10주년 장민호 지루한 기다림 동행해줘 감사하다. 장민호의 광고 홈백신 블랙신 트로트의 신은 장민호 블랙신 론칭 방송 3월 27일 토일 오후 12시 45분 현대홈쇼핑에서 만나요. 애경산업 장민호의 홈백신 블랙신 출시 생활 뷰티기업 애경산업의 위생전문 브랜드 랩신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위생관리를 위해 선보인 홈백신이 기름대 물대 등의 강력한 세종을 도와주는 다목적 세종제 블랙신을 선보였습니다. 홈백신 블랙신은 주방에서 쉽게 발생하는 탄대 및 기름대 제거는 물론 욕실의 물대까지 손쉽게 세종해 홈 위생케어에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다목적 세종제다. 특히 고압 폼 분사 트리거를 적용해 오염부위의 폼 세종제가 정확히 밀착해 제거하기 어려운 각종 오염을 쉽고 간편하게 제거해준다. 랩신에서 선보인 홈백신은 최근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장민호를 모델로 선정하고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감사 인사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민호는 3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로 트로트 데뷔 10주년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장민호의 인스타그램 글 전문입니다. 오늘로 트로트 데뷔 10주년이 되었답니다. 짧고도 길고 길다고 하기엔 무척이나 순살같이 지나간 믿음이 가장 큰 시너지다라는 걸 알게 해준 시작부터의 우리 사무실 식구들 후엔터, 윙지엔터 10년을 서로 칭찬해요. 지난 1년 손과 발이 되어준 뉘에라 프로젝트 엔터 모든 직원분들 30대의 트로트 가수를 가능성 딱 하나 보고 섭외해 주셨던 많은 프로그램 감독님들, 작가님들 묵묵했던 지금도 묵묵한 상태인 우리 가족 넌 왜 TV에 안 나와 이런 가벼운 농담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조심해 줬던 친구들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모든 스태프분들 변신술사,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쌤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늘 기다림으로 기도해 주셨던 민호특공대 가족 여러분 지루한 기다림을 동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민호 드림 앞으로도 장민호님 가수 활동에 꽃길만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장민호님의 데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너무도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